GST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체입니다. GST는 2024년 3월 1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1,62% 상승한 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대비 약 67,80%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3월 18일 6만 1,5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31일 2만 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3월 12일 70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6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GST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56,7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9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7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8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5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2월 23일 가장 많은 1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7.49%에서 약 7.0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2월 2일 약 10.66% 최저 지분율은 2024년 2월 27일 약 6.3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131억 원이며 2015년 844억 대비 약 270.9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83억 원으로 2015년 60억 대비 약 704.3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5.44%입니다. 순이익은 약 397억 원으로 2015년 57억 대비 약 597.0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2.7%입니다. GST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4.41배이며 지난 2015년 9.56배에 비해 약 50.81%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69배이며 지난 2015년 0.96배에 비해 약 180.1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5.45%, ROE는 18.69%입니다. GST의 시가총액은 5,730억 4,13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12위 코스답 종목 기준 130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27위입니다. 매출액은 3,131억 8,97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57위 코스답 종목 기준 233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2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83억 5,22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05위 코스답 종목 기준 104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3위입니다. 순이익은 397억 6,06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72위 코스답 종목 기준 97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3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